이거 지금 아마 이스케이프에서 나온 실리텍스 주간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분도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와, 이거 6,000원 밖에 안 해요. 6, 7,000원 하는데 이 공우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좋아요. 그 싸구리 2,000원짜리로 막 벗겨지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실리텍스 재질이라서 엄청 세련되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글릭감도 좋아요. 지금 이게 골프채에다가 한 조사님이 가만히 돼, 너무 좋아서 제가 찍어봐요. 중요한 거는 이게 낚싯대에다가 테스트를 감을 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감았어요. 실리텍스. 너무 좋아, 주간기. 테니스 라켓에도 감고 골프채도 감고 낚싯대도 감고 다용도로 씁니다. 네.